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설 특집으로 여야 주요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신 손님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공동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마요 받으시고요. 이 질문은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설 연휴 때 어디 도셨습니까? 설 연휴 때 합당의 후속 논의들 하느라 계속 전화통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안 도셨습니까? 네. 의례적으로 제가 하던 지역 인사도 지금 못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는데. 왜냐하면 그 여쭤면 출마 지역이 나올까 싶어 봅니다. 그런데 뭐 아무데도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비해가네. 혹시 출마 지역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한 대여섯 군데로 추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여섯 군데면 수도권대 TK로 나누면 몇 대 몇입니까? 수도권에 우선 많죠. 수도권에 많고? 가짓으로는. 대구 가능성. 대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쯤 결정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아마 저희 지도부급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후보 등록일 앞두고 전략적 판단들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아무튼 설 연휴를 지배했던 게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이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근무사를 당겨야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밑에서 논의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당명이 개혁신당으로 결정되는 것. 그러니까 개혁신당 중심으로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세력이 합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각 세력의 이해를 또 배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 한 달에 걸친 여러 가지 논의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물밑에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설 연휴 직전에 개혁신당 측에서 제안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당명과 지도체제, 당명과 당대표를 여론조사 경선으로 정하자. 당명을? 당명과 당대표를, 단일 대표로 하자고 했던 것이죠. 단일 대표로? 그런데 다른 세력들은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명도 사실 대중에게 가장 먼저 인지도 높아진 게 개혁신당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 당대표 지도자 어떤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도 개혁신당 쪽이 유리하다고 다들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금물살을 탄 것도 있다. 개혁신당이 이 고리를 좀 끊어야겠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콜럼보스의 달걀 깨기 아니면 고르디스 매드풀기가 한 번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협의가 좀 빠르게 촉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SNS에 이낙연 전 총리님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되었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특히 이낙연 전 총리의 결단을 강조하신 이유, 그 결단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게 당명 뭐 이런 겁니까? 예우를 갖춰야죠. 예우 차원입니까? 당연히 예우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처음에 아까 생각했던 여론조사 방식의 그런 어떤 사실상의 단일화죠. 그런 경우에는 앙금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위너 테익스 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의 원래 제안은 그거였지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 세력들이 난감함을 표했을 때 거기서부터가 제 판단이었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절대 어느 누구도 루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제3제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보다는 상대의 가치를 살려야 된다. 제가 늘 해오던 비빔밥론이 그거거든요. 비빔밥 위에 고명들이 각자의 생각을 유지하면서 비빔밥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높은 확률로 예를 들어 상대 세력이 돼서 여론조사 경선을 이긴다 한들. 그러면 상대 지우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뒤끝이 남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단일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동대표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서 결국에는 당명에 대해서 개혁신당 육신당에 통합을 하기로 한 이후에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전에 결국에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예고할 것이냐.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미래 측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외견상으로 만족할 만한 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이낙연 이준석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당 쪽에서는 서운함이나 반발 이런 건 없었습니까? 크게 없었고요. 저는 이견이 조금은 있었으나 조정이 잘 되었다 보고 오늘 아마 후속윤선이 발표가 될 겁니다. 당직에 대한? 당직에 대해서. 그런데 우선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이 그대로 사무총장을 하는 거로 됐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의원이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 측에서 대변인을 추가 선임해서 대변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그래서 개혁신당 측의 지지자나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후속 이런 인선이라는 걸 보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은 혹시 통합선언 후에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빠져나갔다, 반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그걸 염두에 둔 말씀이실까요? 저는 사실 이런 겁니다. 협상을 하면서 외교협상도 그렇지만 모든 세세한 부분 또 그리고 이런 걸 밝히는 게 상대 세력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왜 그러면 사실상 과거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이 셋을 가져가고 우리가 하나를 가져간 형태로 했느냐, 공동대표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지만요.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고위원회 내에서 어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의견의 합치도가 갈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쉽게 하면 이낙연 전 총리 측과 의원 측과 상식 측이 꼭 한몸뚱이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 측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확실히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탈당한 당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집계를 아직까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당직자들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탈당 팩스나 이런 것들을 총 취합하는 거는 내일 아마 업무 다시 복귀한 뒤에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표께서 지금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대변인 모두 개혁신당 인사들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당의 주축은 개혁신당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어필하기 위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실제 인사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한 몇 시간 앞서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고위원 구성은 아직 완료 안 됐죠? 각 세력이 추천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거는 정해지는 대로 아마 공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당장의 관심사는 현역 의원 확보 부분인데 혹시 물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현역,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몸닫고 있는 현역 의원, 얘기되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공히 어떤 마음의 결심이 섰다 하더라도 외견상 드러나는 본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당이 공천 절차를 늦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당 때문이다. 사실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은 양당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만간 하위 20% 대상자에게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미 그전에 있던 정당에서 의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가 끝난 사람 이렇게 간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그 코노피 명단을 저희가 보면 실제 어느 정도로 신빙성 있는 명단인지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미 경선에 대한 자격평가를 민주당이 살 때 일부 지자체장 출신들이 탈락 환경을 보면 당정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안을 세밀히 하게 들여다보니까 당정 협의를 안 했다고 보기에는 좀 정파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야말로 국민들이 딱 그 명단을 봤을 때 정파적인 이해가 작동했다 본다면 합리성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들은 페널티 안고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지역구 후보는 어느 정도 공천할 생각이십니까? 모든 지역구에 다 낼 계획입니까?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혁신당 단독으로 약 지금까지 연휴 지나면 한 40명 정도의 후보가 등록할 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다른 세력에서 등록하는 후보들 그리고 지지율이 또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들 해서 저는 충분히 많은 수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목표 의석수가 어떻게 됩니까? 목표 의석수는 다다익선이죠 항상. 그리고 그것이 다 단계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석을 넘기면 법안 단독 발의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20석을 넘기면 아시는 것처럼 교섭단체가 되어가지고 원내업상에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되고 또 그 이상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캐스팅보트 역할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유권자분들께서 결국 양당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극한 정쟁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본인은 출마 지역구를 한 대여섯 군데로 좁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뜻이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낙연 그러면 대표는 출마합니까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낙연 대표님과 요즘 합당 실무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해가지고 이 문제는 논의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당원이나 지지층에서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정치권 일각이나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이준석 대표는 TK에서 출마하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선거라는 것이 예전에 저희가 바른미래당 시도를 했을 때는 영혼함의 결합이라는 것을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세대 간의 결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셉이 더 빛을 발할까에 따라서 조금은 전략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TK가 아니라 수도권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한쪽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전략, 그래서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은 전략적 신호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통합 과정에서 정책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서 어떤 여성, 군대에 다녀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된 바는 없습니까? 쟁점이 된 바는 없고요.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각 당에서 기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중? 그때 그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문제시 갖고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심각하다? 결국엔 대중교통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어떤 지금 손실보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정책위기장으로 공동정책위기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 측에서는 김용남 정책위기장을 유임시키는 방안을 가고요.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또 지목한 인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밝히기에는 좀 부족스러한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부분을 좀 발맞춰서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미세 조정을 하긴 할 거다? 네. 이번에 당 야경을 넓혀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은 보셨습니까? 제가 다 볼 용기는 없었고요. 용기까지 필요한 거였습니까? 다 볼 용기는 없었고 좀 요약돼서 발췌해서 본 건 있습니다.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그걸 전 또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의도로 재방송까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사실 몇 번이나 경험했던 거지만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 톤다운을 잡니다. 그러니까 강서보궐선거 패배 직후에 보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강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여당과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뭘 또 해보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약간 선거를 앞두고 2층 결집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봅니다. 그렇게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특검이나 이런 국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좀 멀어졌다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반복된 어떤 또 질타받을 때는 잠시 움츠렸다가 먹고 살만해지면 또 반성의 태도가 사라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패턴으로 알 법하다. 그리고 당장 저는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개 행보를 안 하고 사실상 잠행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좀 있으면 또다시 지금 시점에 국민들이 봤을 땐 이해가지 않는 독일 출장을 가신다고 합니다. 독일 방문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네덜란드 갔다 오실 때도 저기를 왜 가나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뭔가 할 만하다 싶으니까 또 해외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안 보인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지난 사실 강서보궐선거 이후로 국정운영의 방식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국정이 뭘 했는지가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냥 숨어있는 기간이라니까 생각하는데 선거 때까지만 그러려고 하겠죠. 이걸 좀 우리 이준수 대표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궁금한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저는 초기에 이제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각을 세울 것이다. 약속대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아마 청취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면요.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 이제 사실 출마 의사를 보였다가 접기를 하기도 했고요. 요즘 메시지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건드릴 수 있는 선까지만 건드린다 아니었을까요. 그래요. 역시 약속대련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최소 약속대련이라는 건요. 너 오늘 이렇게 해라. 나 이렇게 할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는 건드리지 말자. 그렇죠.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때려도 머린 때리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각에서는 지금 범 보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차기 리더십을 두고 경쟁관계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들어보셨죠?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저는 제3당의 대표로서 결국에는 제3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총선에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제를 좀 더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총선 이후의 정치적 평가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제 질문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범 보수 진영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측이나 원칙과 상식과 통합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을 범 보수 내의 그 진영 내의 신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신당의 스펙트럼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바른미래당의 때 보면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결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합을 거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유승민 의원은 보수의 지도자 또는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종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어떤 정체성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의 평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이 결합해서 보수 정당을 이룬 경우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자였죠.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에 여러 가지 검열에 대한 해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결국 큰 틀에서는 그런 형태의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도 있었고 아니면 자유주의자끼리 결합해서 신민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고 ys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싸워야 될 두 대상이 민주주의였느냐 아니면 다른 세력이냐 여기에 따라 바뀐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총선 결과 개혁신당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정치인 이준석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암울하죠. 암울합니까? 그럼 거꾸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암울하죠. 암울합니까? 사실상 정계 은퇴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지난 총선 때 제가 최고위원역 황교안 대표를 대표로 모시고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님의 그 당시에 보수 내에서의 위치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 못지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님은 그 당시에 선거를 처음 지휘하는 입장에서 또는 개인의 선거를 처음 치른 입장에서 고군분투하셨지만 결과가 예상치 미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학습효과로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잡고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110석 정도 보수 정당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110석보다는 많으면 이긴 거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역풍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121석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 별칭을 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1석이면 그 당시 보수 정당이 상상하기 힘든 패배인데 그러니까 저는 기준점을 어디로 설정하냐고도 신랑이가 좀 있을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이 며칠 전에 관원클럽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면 지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기고 지는 것의 기준 의석수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렇죠. 그건 아마 나중에 분위기 봐서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아니면 당내 인사들이 조금씩 언급할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보시기에는 몇 석이 기준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대표할 때 다 이겼는데요.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해왔는데 저도 제3당이니까 제3당의 목표를 제조영하는 것처럼 1, 2당의 목표는 항상 과반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겠죠. 과반. 그런데 그거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만약에 3자 구조가 제대로 펼쳐진다면 예전에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같이 선거를 치렀을 때는 국민의당이 있어가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당 경쟁을 할 때 그때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승장으로 평가받았거든요. 3당 구도가 제대로 펼쳐진다면 기준이 좀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당은 항상 과반 기준점을 많이 봅니다. 개혁신당은 승패를 가르는 기준점을 몇 석이라고 보십니까? 저야말로 그걸 진짜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석이 의미가 있고 20석이 의미가 있고 그 이상도 당의 캐스팅포트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큰 동력을 받을 것이고 교섭단체가 된다고 그러겠죠. 10석 이상이면 법안 단독 발의권이 생기면 큰 동력이고 또 각 당의 무소속이 상당히 나올 거로 보입니다. 무소속 출마? 총선 이후에 그들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총선에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각 당의 위성정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지난번에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영향을 좀 덜 받았지만 사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성정당에 대한 약간 심판 투표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전에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2016년 국민의당이 초록색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 평균 13% 비례대표에서 26%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제3당의 지향점이 옳다고 생각하면 교차 투표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차 투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표가 개혁신당으로 오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교차 투표의 유일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어필 포인트를 그렇게 이미 잡으셨군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잔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역할을 부여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여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스스로도 그런 역할을 찾아야 되고요. 유승민 의원은 사실 대권주자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 수도권과 중도층에 유승민 의원의 소구력이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실제 상황에서 증명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역할을 부여해 줄 거냐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선거에서. 결국은 줄 거다. 모든 카드를 다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지휘봉을 잡은 입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전력에 큰 손실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수도권 선대본부장을 맡기는 그림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에 공천을 주는 그림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선대본부장을 맡는다는 건 내 선거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인데 과연 서울에 그것이 가능한 수도권에 그것이 가능한 지역구가 지금 국민의힘에 몇 개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현실적인 건 수도권 지역구 공천이다. 공체장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잔류 결정된 데는 혹시 대화 안 나눠보셨어요? 이승민 의원님은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그 판단을. 그래요? 미루어 그냥 헤아릴 뿐이다? 그 측근 인사들의 전언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래요? 무슨 의도인지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네. 대권이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